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그네처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처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타임 시그네처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박자가 되겠죠 4분의 4박 4분의 3박 등등 이런 박자 표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래는 컨트롤 t 또는 커맨드 t 를 눌러서 나오는 이 템포 트랙 에디터라고 하는 창에서 총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박자가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항상 디폴트는 4분의 4박 이구요 우리가 실제 만나는 음악들도 대부분이 4분의 4박 이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8분의 6박 4분의 3박 8분의 12 또는 홀수박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죠 좀 독특한 음악들에는 홀수박자도 나오고 다양한 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음악들은 중간중간 변박이 되죠 4분의 4박으로 가다가 4분의 2박이 추가되거나 4분의 3박으로 바뀐다던가 4분의 7박이 된다던가 막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할 때 쓰는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템포 트랙 에디터는 총괄 관리하는 창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뭐 요 템포 관련된 거 이 템포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어 템포선 또는 여기에서 타임 시그네처 요거를 한 번에 여기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창을 굳이 열어 가지고 한번씩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요즘에 이렇게 잘 안 쓰구요 템포도 템포 트랙 어 타임 시그네쳐도 시그네처 트랙 이렇게 트랙을 아예 만들어서 프로젝트 창에서 아예 시각적으로 확인도 하고 수정 편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 만드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면 에드 시그네처 트랙이라고 있죠 시그네처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싸인 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타임 시그네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랙에 어떤 그 넓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구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색상이 회색이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색깔을 넣으면 훨씬 편하겠죠 색상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들 한번씩 찾아 보시구요 색상을 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디폴트 박자인 4분의 4박이 표현이 되어 있죠 4분의 4박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건드릴 것도 없이 쭉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트랙을 만들 필요도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제가 되는 것은 노래 중간 중간에 변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4분의 3박이 아닌 독특한 어떤 박자를 가지고 음악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할 때는 시그네처 트랙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러가지 변박을 한번 넣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4분의 4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마디를 이제 찾아가야겠죠 다섯번째 마디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섯번째 마디에 변박을 해서 뭐 8분의 6박으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갖다 대구요 여러분들이 연필로 드로우죠 큐베이스에서 연필 툴로 바꾸신 다음에 단축키는 8번이구요 요즘에는 이제 이 단축키 8번을 쓰지 않고 그냥 alt 또는 option을 누르면은 그때그때만 연필로 바뀝니다 요즘에는 아예 이런식으로 이제 쓰고 있죠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콕 클릭을 해 주시면 되요 근데 중요한건 뭐냐 항상 스냅이 잘 켜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요 스냅이 켜 있어야지만 당연히 마디에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안그러면은 정확하게 마디에 안 떨어지고 약간 미세하게나마 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냅 버튼 잘 켜 있는지 꼭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박자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바로 생성되는게 아니라 어떤 박자로 지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근데 바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마음이 뭐냐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왼쪽 구석을 보면 여기 시그네처라고 보이죠 여기 화살표 같은걸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귀찮아요 사실은 실수도 많이 나오고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요 방법이 있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숫자로 칩니다 어떻게 치냐 조심하셔야 될게요 4분의 3박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3 나누기 표시 4 이렇게 쓰시면 되요 8분의 6박 아까 8분의 6박으로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8분의 6박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6 나누기 8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혹 가다보면 거꾸로 뒤집는 경우 되게 많이 봐요 제자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8 나누기 표시 그 다음에 6 그러니까 6분의 8 되는 경우 이런거 많이 봐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냥 숫자로 치는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숫자로 저는 쳐서 박자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끝이냐 아니죠 보통 변박을 한다 그러면은 특정 마디만 바뀌고 다시 원 템포로 돌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놔버리면은 그대로 이 뒤까지 끝까지 그냥 8분의 6으로 가버리죠 이거 다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 두 마디만 8분의 6하고 여기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면 4분의 4박 되죠 그냥 바로 엔터 누르시면 4분의 4박 처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눈금을 한번 볼게요 위에 눈금을 보면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4박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 다섯 번째 마디는 눈금이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에 다시 눈금이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금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피아노를 창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바로 한번 볼까요 네 피아노 창 이렇게 보시면은 피아노 창 상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눈금 그대로 보이시죠 이렇게 4분의 4박 읽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8분의 6박 처럼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4분의 4박 된 거 바로 보이실 거예요 미디를 처음 배우거나 이제 갓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은 간혹가자 노래에 변박이 있거나 특히 뭐 거창하게 변박 처리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대중음악이나 가요 팝 듣다 보면 정말 빈번하게 많이 나온 거는 뭐 후렴 들어가기 직전이나 아니면 후렴 후나 뭐 간주나 이럴 때 2박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4분의 4박이 메인 박자인 경우에 4분의 2박 추가되는 거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미디 작업을 그로 옮길 때 제자들 많이 보면은 그대로 그냥 4분의 4박인 채로 작업해버리고 나중에 보면 그 뒷부분들은 세 박자를 첫 박으로 해가지고 마디가 이렇게 어떻게 꼬여 있어요 되게 자주 봐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꼭 그 부분 그 마디 체크 하셔가지고 어떤 몇 마디째인지 보시고 그 부분에 이렇게 연필로 연필 툴로 바꾸신 다음에 클릭하셔가지고 박자를 변박한 다음에 다시 원 박자로 돌아오는 거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자 바꾸는 거 이렇게 간단한데요 여기에 유용한 기능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그네츠 트랙도 트랙이기 때문에 트랙 버전이 적용이 됩니다 트랙 버전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트랙 버전이 뭔 얘기야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랙 버전 누르시면 이렇게 뉴나 듀플리케이트나 이렇게 있어요 뉴는 아예 새롭게 해보고 싶을 때 그러면은 아예 새롭게 됩니다 당연히 눈금도 원위츠로 돌아가요 어 근데 이전이 나왔다 그러면은 버전 1, 버전 2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그대로인데 요거는 다른 데로 해보고 싶다 여기까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그래도 A, B버전 A버전 B버전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듀플리케이트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피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카피라고 되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1번과 동일해요 그러면 요것만 지워볼게요 그리고 다른 데다가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카피한 버전은 요렇게 됐죠 그러면은 원래는 요거 근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걸로 혹시 그럼 요렇게 여러분들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트랙 버전까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제 딜리트 버전 하시면 되고요 이름 바꾸는 건 리네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트랙 버전이라는 기능이 시그네처 트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 기능이 뭐냐면은 여기에 눌러보시면은 클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클릭이 클릭 패턴이 제가 뭐 수많은 어떤 DAW를 다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뭐 프로툴이나 로직이나 뭐 에블톤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써봤을 때 지금 큐베이스가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이 클릭 관련해서는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능이 여기에도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쇼 클릭 패턴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선택을 해놨는데요 이걸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요렇게 점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게 바로 클릭입니다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요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선택을 하면요 쇼 클릭 패턴 선택을 하면 클릭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 뒷부분은 아직 입력을 안 넣어 놔 가지고 선택이 안 되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8분의 6 하면은 오른쪽 밑에 보면 클릭 패턴을 바꿀 수 있죠 혹시라도 이거가 나오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요렇게 땡겨주셔야 돼요 여기 점 부분을 요렇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옵니다 이 클릭 패턴에 대한 이 큐베이스의 아주 막강한 메트로놈 기능 클릭 기능에 대해서는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상 다룬 적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다뤘거든요 메트로놈에 관련된 거는 그 영상 꼭 챙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릭해서 넣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박자에다가 원하는 대로 강약도 요렇게 아주 센 거 그 다음 중강 뭐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요 이건 약이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4분의 4박 돌아왔다 그럼 또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죠 그러면 커서를 갖다 대면 4분의 4박 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4분의 4박이지만 클릭을 8로 가져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8로 넣으시면 클릭 패턴이 8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4분의 4박이지만 요거는 4비트 요거는 8비트 이렇게 표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 시그네처 이 트랙에서 바로 박자와 그 클릭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기능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걸 선택하셨을 때 카피해서 내가 요 클릭 패턴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싶다 하실 땐 여기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분의 6박인데 다른 부분에 뭐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때 그때 그때마다 또 이걸 지정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카피 클릭 패턴 하셨 다음에 페이스트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리셋 시킬 수도 있고요 디펄트로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은 요 렌더인데요 이 렌더 그러니까 관련된 거는 메트로놈 트랙 만드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트로놈 트랙 만드는 기능도 이전 영상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로놈 트랙은 그냥 우리가 틀어놓으면 메트로놈 소리가 나죠 한번 재생해 볼까요? 4비트로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부분 가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꾸는 건 뭐냐면 아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트랙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간혹 이럴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특정 부분은 메트로놈이 나왔다가 특정 부분은 안 나왔다가 뭐 특정 부분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소리로만 들을 게 아니라 아예 트랙을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럴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렌더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전 영상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해 볼게요 미디 클릭으로 하면은 미디 트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로케이터 사이가 된다고 하니까 로케이터 지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상단에 있는 이 범위 설정하는 걸 로케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범위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디를 누르시면 미디 트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 음원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음원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릭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음원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디오 렌더 오디오로 하면 아예 오디오로 생성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메트로놈 클릭 사운드를 지정해 놓은 그 소리로 오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클릭 사운드 지정되는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예전에 다룬 적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디오 클릭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디오 트랙으로 아예 이제 클릭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8분의 6박 이렇게 해 놓은 대로 또 4분의 4박 그래서 4비트 8분의 6박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4박이지만 8비트로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 한방에 클릭 트랙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큐베이스 쓰시는 분들이 아주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디바이드 기능 요것도 예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무지하게 많이 또 얘기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창 분할을 하셔가지고 요 시그네처 트랙은 이렇게 위에 상단에 항상 고정해 놓고 쓰고 나머지 트랙들은 밑에 따라 놓고 쓰거나 뭐 메트로놈 트랙까지도 위에 올려 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메트로놈 트랙을 위에 놓고 밑에는 이제 작업하는 트랙들 이렇게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겠죠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니기였습니다 인스터베리 강으로 인 ministers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